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투자 확대 및 효율화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분야 등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청년 창업자에게는 창업 전 단계를 연계 지원하는 창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 신규로 도입되고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등에게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강화됩니다. 고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확대되며 모든 일자리 정보를 포괄하는 일자리 종합포털이 구축됩니다. 일자리 우산, 경제활력 우산 2017년 나라살림예산안 2020년 나라살림예산안